안녕하세요. 이비용골프학교 OK스윙골파크테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에게 골프가 잘 되는 이유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맞는 이들에게 이유왕 보러가자 자랑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에서는 채널에 가입할 수 있는 멤버십 링크가 있습니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름철 퍼팅이 유독 안되는 이유 저는요, 특히 한여름에는 퍼팅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그린스피드가 잘 올라오지 않아요. 매우 습하고 그리고 그 인력들이, 골프장 인력들이 그 자라나는 잔디를 그 속도에 맞춰서 깎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가장 좋아하는 골프장은 이제 레이크사이드라는 곳인데 그쪽은 봄하고 가을에는요, 그린스피드가 어마어마하게 참 멋있게 나와요. 3점대가 나오는데 한여름에는 뭐 좀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2.7도 나올 때도 있고 2.5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야, 이거 그린은 왜 내 퍼팅 스트로크에 안 맞춰져 있는 거야, 골프장 나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느리면 느린 대로 또 빠르면 빠른 대로 물론 정규 대회는 좀 그린이 상할 걸 각오하고라도 좀 바짝짝 깎아서 선수들의 시합에 맞춰주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누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누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골프를 가장 좋아하는 시즌은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이 정말 그린은 최고로 좋죠. 봄에는 그 얼어있던 잔디가 올라오니까 뽀송뽀송해서 이걸 깎기도 뭐하고 놔두기 누르기도 뭐하고 해서 좀 이게 좀 아이고 아이고 빨리 자라야지 이렇게 되는 편이고 여름은 너무 잘 자라니까 이게 인력적으로 깎아도 잘하고 깎아도 잘하니까 이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잔디가 거의 동면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육 속도도 느려지고 어느 정도 눌러놓으면 그대로 가고 깎아도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린 속도가 가장 아름다운 게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퍼팅이 유독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일단 퍼팅이라는 건 그린 스피드와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린 스피드에 따른 브레이크를 예상을 해서 퍼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여러분들은 라인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라인 또는 브레이크를 찾는 건데 그럼 자 한번 보자고요. 여름에 퍼팅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한 1m 정도 되거든요. 여기 하얀데까지가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스트로그로 여기에서 치면 1m 정도 갈 수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름에는 길어요. 그러니까 잔디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틀림없이 갈 것 같은데 치고 나면 이 정도밖에 안 가 있는 거예요. 한 이 정도밖에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 정도가 짧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리를 잘 때 뭐 저같이 369 퍼팅을 할 거 아니에요. 369 퍼팅은 세 걸음 당 10cm 세 걸음 나오면 백스윙 10cm 여섯 걸음 나오면 20cm에서 그런 공식이 있는데 그 369 법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짧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짧은 게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캐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수자들은 여름철에는 약간 손목을 써서 때리는 퍼팅을 하면 좀 더 그 느린 그린을 장애를 극복을 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감각이 있다면.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름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 골프장 운영 여건상 못 깎아서 느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날 어떤 골프장을 갔더니 그쪽은 좀 우연히 또 깎아 놓은 그린을 만나서 그린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날 그날에 그 속도에 따라서 손목을 쓰거나 아니면 몸을 더 크게 써가지고 스피드를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날엔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엔 또 맞춰야 되고 또 맞춰야 되고 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조준의 법칙이에요. 오조준의 법칙.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쳤는데 짧아서 여기까지 안 가고 한 20cm가 이렇게 짧은 거예요. 이 하얀 선이 보통 가야 되는 선인데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린 스피드가 느려진 거를 더 거리를 늘려보는 겁니다. 딱 쳤을 때 한 두 세월 정도 치면 짧으면 얼만큼이 짧은 지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한 걸음이든 두 걸음이든 짧았던 만큼을 더 계산하는 거예요. 가령 하나 둘 셋 해서 딱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네 걸음까지 계산해 주거나 만약에 여섯 걸음을 계산을 했는데 여섯 걸음 했는데 어느 정도 두 걸음 정도가 짧다. 그럼 여덟 걸음을 계산을 해서 분명히 여섯 걸음이지만 오늘은 스피드는 여덟 걸음의 스피드다라고 바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여섯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름이가 손목을 써서 탁 때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날도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음날은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실컷 지금까지 열심히 퍼팅 스트로크를 만들어 놨는데 그날 때문에 그날 바꾼 스트로크 때문에 다음날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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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핑계 아닌 핑계가 뭐로 들리냐면 오늘 퍼팅이 왜 이렇게 짧지 어제 너무 빠른 그린에서 하고 왔나?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핑계죠. 아니 빠르면 빠른대로 적게 치고 그 다음에 느리면 느린대로 멀리 보고 치고 이런 오조준을 통해서 플레이 해줘야지 뭐 세게 치고 끊어치고 이런 건 사실은 프로들은 해요. 프로들은 좀 느린 그린에서는 어차피 브레이크를 안 타니까 그냥 과감하게 세게 딱 때려서 직선 퍼트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응용력까지는 쉽지 않다. 왜? 하루에 퍼팅을 3시간, 4시간씩 해도 그런 감각이 있을까 말까 인데 그런 감각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있다면 하시면 되지만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여러분들 퍼팅 할 때는요 어느 정도가 짧은지 나는 분명히 이게 내 평소에 하던 그런 퍼팅 스트로크인데 그래서 했더니 이제 짧은 게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쪽이 그린을 갖다가 일정하게 깎어놨으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만약에 세 걸음이면 네 걸음, 네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걸음만큼 짧았다면 그 다음에 뭐 여섯 걸음인데 자꾸 두 걸음씩 짧았다면 여덟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길이를 더 길게 상상을 하고 퍼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에 빠른 그린 가도 빠른 그린 가면 예를 들면은 여름이어도 꼭 느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갔을 때는 이 정도인데 자꾸 지나가 한 걸음 두 걸음씩 더 지나가 그럼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을 줄여서 계산을 해서 스트로크를 해야 그날 큰 낭패 없이 여러분의 스코어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의 핸디를 꾸준하게 치는 분들은 그러한 오조준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고요. 어느 날은 잘 됐다 어느 날 안 됐다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걸 스트로크를 바꿔가면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굳이 퍼팅 쪽에서 본다면 그걸 꼭 명심해서 여러분들의 플레이를 좀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금방 조금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렵지 방법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비용 골프학교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호왕이었습니다.